본인 소개해 주시고 뜻밖의 무대이긴 하지만 저는 꽃들 신암송의 소속의 이경선입니다. 이렇게 약간의 막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모니카를 주의해가지고 왔고요. 하모니카는 프로는 아닙니다. 제가 이제 쉬운 동요를 할 테니까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따라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일단은 베토벤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세요. 네일코리 나왔습니다. 네일코리. 오빠 생각하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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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